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 이름은 철수야. 기억해 두겠습니다. 넌 이름이 뭐니? 제 이름은 책보시입니다. 너희 가족을 소개해 줄래? 제게엔 가족이 없습니다. 점심은 뭐 먹었어? 제 뽀슨 밥을 먹지 않습니다. 멋진데?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기쁘네요. 맛있는 거 먹고 싶다. 웹에서 검색해 드리겠습니다. 따끈한 우동 먹고 싶다. 따끈한 음식을 드시고 싶군요. 너 재미없어? 미안합니다. 빠이빠이.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어서 와. 오랜만이네요. 내 이름 기억해? 당신의 이름은 철수입니다. 나는 음악 감상을 좋아해. 그런 줄은 몰랐어요? 나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. 저와는 다른 취미를 가지셨군요. 너가 좋아하는 건 뭐니? 저는 명상을 즐겨해요. 오늘 심심한데 뭐 할까? 당신이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는 어때요? 겨울엔 못 타. 알겠습니다. 따끈한 거 먹고 싶다. 따끈한 우동 먹고 싶지 않나요? 우동이나 먹어야겠다. 우동은 국물이 끝내줘요. 다음에 봐. 기다리고 있을게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